1년 후 2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름이? 예 권승호라고 합니다 경찰에 들어왔어도 상관없었을텐데 내가 경찰에 후면에 뭐 어떻게 잡았을 거에요? 저 때문에 망아진 거였어요? 이렇게까지 몸을 내던지는 이유가 있어요? 아 어떻게 치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즐거움은 나에게는 우리 맛있는 거 나 먹으러 갈까요? 부여의 세라토니 난 좀 더 인간답길 원해 난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다 자꾸 변해 사장님 이름을 아직 모르는가? 네... 만약에 저랑 같이 일을 하시면 계속 저랑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? 예측 한번 하죠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하다 동호 씨 어린 시절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 사람을 과거부터 알아 이게 승호 씨 마음에 들어요 이번엔 그 마음 한 번 믿어 보여요 배포도 있고 애기도 있고 결정적으로 동작스럽게 몇 가지 저의 아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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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지철 혹시 몰라도 오기 있을 때 이러닝 아름다워 나랑 다워 나 없이도 이 세상 언제만 놀아가고 이전에 나를 먹고 놓고 가도 그럼 너무 외로운 감옥을 걸어가면 내가 참 많이 좋아해 내가 있잖아 내가 송옥씨 당당해서 좋아 너무 혼자 주무지려고 하지마요 송옥씨 문제인지 내 문제이기도 하니까 조심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그때까지 저한테 친절하게 됐던 거 보다 진심이었으니까 비위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홍콩에 가 있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